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주목할 만한 외신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공항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정상 감염자가 너무 많아서 체온검사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의 고위험 지역에서 미국의 15개의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에 시행하던 발열 체크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4일부터 끝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월 10일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의 정세를 보이지 않는 감염자들이 너무 많아서 체온검사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온을 제지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의 발열 검사 중지 방침은 코로나19의 무정상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연구결과입니다. 순천항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감염내과의 이은정 교수 연구팀은 최근에 주목할 만한 그런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관찰 연구한 결과 두 가지의 사실을 찾아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정상 환자와 유정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서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정상 감염자의 경우에도 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정상자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에 15일 이후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5일 이상은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는지 주의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질병감염자는 스스로가 정상을 느끼거나 또 다른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서 검사 필요성을 느껴 실제로 검사를 받아야 되만 양성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감염되더라도 정상이 없거나 스스로 정상을 느끼지 못할 만큼 경증인 경우에는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흔히 무정상 감염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격리 등의 조치 없이 지역사회에서 일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가 1천 명에 가까이 됐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조용한 전파자가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에서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료진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항체 검사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 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체 검사를 시행시하는 이유는 우선은 무정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또 무정상 감염자 규모를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항체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 여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척도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의 항체 보유율은 무려 47%나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5.9% 그리고 중국의 우한 경우도 10%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항체 보유율은 이사나가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낮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는 방역대책본부가 제2차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표본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1440건에 불과합니다.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금요일 발표가 서전지 않는 이유로 미루졌습니다. 참고로 1차는 0.03%로 정말 믿기자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서 전문가로부터 표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표본 조사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2차 항체 검사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샘플의 대표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집된 검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항체 검사는 0.1%는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래서 2% 정도가 나오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탁 순천항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8월 수도권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에 확보한 검체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양승으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0.1%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의 비교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우는 항체의 보유율이 너무 낮다고 그렇게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방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항체의 보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느 곳을 선택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확진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화문 집회자들이 제2차 유행의 주범이었다. 이런 주장도 결국은 확진자 수에서 나오게 되는데 만일에 항체의 보유율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높아서 광범위하게 지역사의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늘어나 있다고 하면 결국은 특정 그룹을 선정한 다음에 검사 대상자 수를 높이게 하면 확진자 수를 높일 수가 있고 확진자 수를 높일 수가 있으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말 큰 대유행을 만들어낸 주범이었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항체의 보유율을 조사에 비해서 지나치게 한국의 항체의 보유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항체 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이러스를 이미 감염된 상태인 사람들이 지역사에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능력 같으면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로 항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주 적은 그런 표본 숫자를 가지고 아주 띄엄띄엄 그렇게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도 석연치한테 뒤로 미루고 이런 부분들이 행여나 방역에 정치가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고 정직하고 중립적이고 전문가들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항체 검사, 항체 보유율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서 제대로 된 방역을 해나가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해나갈 때 현재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오는 자영업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역 대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서는 솔직함과 정직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공데일리는 특히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